1 눌러볼게요 그냥 감정가 9200만원 이구요 중구 을지로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이고 지금 5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요 전지 500만원 9천만원이 500만원 이렇게 떨어진 상태고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님 중에 한분이 이런 상가를 물어보러 온게 아니라 낙찰 받고 오셨어요 지금 이런 오픈형 상가들이 많이 망했고 망하는 추세죠 자 9천만원 짜리가 500만원의 낙찰을 받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잔금까지 다 낸 상태에요 이제 뭐 보증금 띄고 이럴게 없어 잔금까지 다 낸 상태고 권리에 하자는 특별히 없었어요 자 그분이 굉장히 나름 똑똑하다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좀 좋다 좋게 말하면 똑똑하다 이런 정도의 분이었는데 그분이 낙찰을 받아 오셔가지고 이런 쇼핑몰인데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거 어떡하죠 해결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라고 할게요 2층에 1.14평 짜리 상가를 샀어요 실평수 한평 백화점 가면 한평도 쇼핑 되지 않습니까 한평짜리 상가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랑도 가까워서 괜찮았대 자리가 그래서 월세를 10만원 주세요 이랬대요 10만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월세 10만원 내고 장사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건 서울 아닙니까 그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보세요 10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1억 넣으면 1억 통장에다 1억을 넣으면 한달에 10만원 주나요 그럼 이제 1%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1억에 1%면 100만원이죠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조금 고가의 이자회를 지급하는 것을 보면 세금을 뛰고 나면 1% 정도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원 주는 거예요 한달에? 아니요 1년에 그러면은 아주 무식하게 계산해서 10만원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10만원에 불로소득을 얻으려면 통장으로 활용하려면 1억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10만원이라는 돈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거 지금 최저권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천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1억에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내가 500만원을 넣어놓고 10만원을 받는다? 이거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10만원 내라는데 그것도 못 내면 아예 옷가게 접어야지 라고 10만원을 요구하고 그쪽에서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 먼저 전화를 하면 약간 기싸움에서 눌릴까봐 전화도 안하고 약 한 달 가량을 버틴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위에 전화를 안해 해갖고 가봤더니 그 옷가게가 공실이 되어 있답니다 없어요 자기가 낙찰 받은 그 호수에 어 여기 옷가게 사장님 어디갔지 했더니만 다른 호수에 비어있던 그 호수로 가서 옷가게를 카고 계시더래요 아니 사장님 그 10만원이 비싸면 좀 싸게 해달라고 계시지 5만원은 내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옆에 옷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상가 몇 개 안 되는 이 상가들이 다 관리비만 내고 쓰고 있는데 자기는 관리비도 내고 월세도 내라는 건 만원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그래서 그냥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옆 호수로 이사를 갔대요 자 그럼 낙찰자는 갑자기 망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들으니까 부동산은 보유만 해도 보유만 해도 보유만 해도 부동산이 오른다더라 이런게 이제 잘못된 강의라기 보다는 잘못 들은 강의라고 느껴지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긴 뭐 앞으로 계속 서울은 계속 좋아질 텐데 뭐 보유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큰일 났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면 부동산은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땅값이 건물은 점점 더 낡습니다 여기 땅 몇 평 갖고 있냐면요 0.342평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0.342평이라도 그냥 맨땅만 갖고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무조건 보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가죠 여기에 관리비 누가 냅니까 기존에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냈다고 치더라도 그게 비어져 있는 상태라면 누가 내야 됩니까 소유자가 내야죠 그럼 그 관리비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비례해서 관리비가 나옵니까 아니죠 여기에 관련돼서 나오겠죠 내가 아무리 싸게 받아도 심지어는 공짜로 생겼더라도 관리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10만원 20만원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10만원 20만원이 그 500만원짜리 때문에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500만원에 비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도 9천만원에 비례해서 나오겠죠 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500만원에 샀으니까 500만원?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 밀려도 500만원이 차버리는 겁니다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보라는 건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라는 거지 건물의 미래가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아파트형 상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매도 차익이 부동산 중에 없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 재산 때문에 내 다른 재산까지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올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를 찾아가서 관리수소에 관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관리비 못 냅니다 관리비 못 받으실 거예요 당신도 그래서 관리비가 이만큼 밀렸으니 이미 이걸 가지고 빨리 경매를 넣으십시오 하고 경매를 넣는 방법을 제가 강이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경매 넣고 우리는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 500만 원에 제발 낙찰되라 이득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또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갑니다 이 물건도 제가 오늘 처음 눌러본 거지만 이미 1700만 원대 한 번, 1500만 원대 한 번 두 번이나 낙찰이 됐네요 다행히도 잔금을 안 내고 미납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증금 띄고 말아서 여러분들은 이런 아예 쳐다볼 일이 없어야 되고 혹 쳐다보더라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물건으로 사례로 한 번 드려본 겁니다 땅도 있어요 땅 땅도 2억 4천 8만 원짜리가 8,100만 원이 된 땅이 있어요 종로구 구기동이야 이것도 한 번 눌러보고 싶어 죽겠어 한 번 눌러볼게요 2억 4천 8백만 원짜리가 5천 7백만 원에 낙찰을 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8,100만 원까지 떨어진 사례입니다 서울에 얼마에 몇 평이야 이거 578평이 8,100만 원이야 야 진짜 싸다 진짜 지금 10만 원대죠 한마디로 아까 그 상가는 사놓으시면 사놔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 그냥 내가 이거 100년 만 년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하나만 볼게요 국립공원 국립공원 하나만 볼게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립공원 어디 있어요 북한산 국립공원 환경이나 자연을 앞으로 더 생각한다는 가정하에는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못할 땅이에요 그런 거니까 14만 원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물건은 아니네요 자 갑자기 물건 설명이 되는데 이와 같이 유찰이 많이 된 건 대부분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유찰이 많이 된 걸 싸다 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